서운수씨 롤러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예지력을 장착한 매니저 역할.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유은성 역할로 보냈습니다. 영수쌤 출신에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스트라이크의 매니저로 돌아가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예지력을 이용해 오빠대로 아이돌 소울의 앞날을 서운수씨만의 통통 튀는 매력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손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약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매니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손한테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가라주시고요. 전면요.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가라주시고요. 네. 몸을 살짝 돌려서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운수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안유성씨는 순수 공공의 매력을 당장한 몽골에서 온 싱어송라이터 유튜브 스타 현수용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네.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주시고요. 음악 천재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소울의 멤버로 거듭나며 굉장히 부팔 직종을 맡기는 이물이라고 하죠. 어떤 명기 변신을 또 보여줄지 벌써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네. 아무래도 이 음악 천재다 보니까 악상이 떠오를 때 어떤 느낌을 할까요? 어떤 표정. 네. 지금 악상이 온다. 온다 왔다. 아아. 고뇌하는 음악 천재에. 그렇지. 아아. 야. 이게 느낌 좋네요. 왼쪽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이 자리해주셨어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 네. 이번에는 가볍게 손아트 한번 갈까요? 안효석씨. 아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효석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요. 차세대벽으로 떠오른 분이죠. 우리 차우두씨 모시고 단독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차우두씨는 극중 아이돌 소울의 비주얼센터 우현우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주시고요. 네. 부드러운 성분과 꽃니소를 장착한 본주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퍼펙트 싱크로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우두씨는 극보적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킬 것으로 예상을 보고 있죠.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우리 여느만의 꽃니소 어때요? 꽃니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눈과 눈물다. 어허허. 아이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 아 우리 우리 우현우 역할을 맡은 차우두씨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예.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우두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서 대세시의 정유환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갑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하정우 배우의 아역으로 등장해 제대로 이룰을 발휘시킨 우리 정유환 씨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정유환 씨는 소울의 열정 충만을 믿어 김태우 역으로 분합니다. 막간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울의 재패와들을 위해 누구보다 힘을 쏘는 불꽃 리너라고 하죠. 지금 불꽃 눈빛 가나요? 불꽃 눈빛 그렇지. 불꽃 리더 태우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말아주시고요. 손 한 번에 달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정유환 씨가 이제 또 어떤 연기별신을 보여줄지 신과 함께해서 봤던 모습과는 또 다를 거거든요. 여기 유환 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고등대표에 출연한 하지를 불러본 방재민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에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재민 분은 소울의 막내원사 스웨이 넘치는 시크한 막내 장이립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왼쪽 바로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관심은 넥 힙합 스웨드 아우 오늘 뭐 넥탈한 난방이 정말 수맹 있어요. 이 셔츠가 네 형들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팩트폭력을 낳는 시크한과 반항한 기술이 매력적인 힘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미코보는 랩 실력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강재민 분의 랩 실력이야 뭐 예 아쉽습니다. 소값 한 번 할까요? 우리 재민 분 좀 낯설죠? 이런 자리가. 네 괜찮아요. 우리 재민 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청년감 넘치는 시원한의 위소도 또 우리 강재민 분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재민 분. 네 자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단체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로 다시 한 번 올라와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성수씨가 가운데로 내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앙구정화 비주얼이죠? 예 음악이야기와 함께 세 사람이 일어나가 삼각 로맨스도 시청자들이 궁금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렬 바라봐주시고요.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도 정하셨겠지만 오 이 삼각 보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는 것 같아요.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요. 네 지금 너무 서로 각자 촬영하는 것 같으니까 예 우리 서원수씨가 팔짱 살짝 겨보는 거 어떨까요? 예 우리 좋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왼쪽부터 손 안 타면서 아예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정면 선수 안 이어서 차은도가 펼치는 탑 매니지먼트 하는 데의 캐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몸 살짝 틀어서요. 네 아 정말 다 저렴해 보입니다. 네 힘이 어떨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서원수씨만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두 분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자 안유석씨 창호씨는 전체 무대를 이기시고 다음으로는 화제의 주의공이죠. 한치 앞도 안 보인 문발제로 아이돌 소울의 멤버들을 모두 무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아 강재민씨 무대를 다시 올라와주시고요. 왼쪽부터 강재민씨 안효섭씨 차은우씨 정유아씨 순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재민군 제일 왼쪽에 강재민군 네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예가 보이지 않는 아이돌 소울의 차트 역주에서 과연 소호할 수 있을지 드라마 속에서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억지손가락을 치켜서요. 한 매니지먼트가 탑이다. 아 그렇죠 네 자 정유아를 봐주시고요. 네 한 매니지먼트가 왔답니다. 네 최고 따봉이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요. 몸 살짝 틀었어요 재민군도.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아이돌 포즈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또 인사하는 소울의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뭐였죠?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왼쪽부터 왼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소울 여러분들 인사부탁드립니다. 둘 셋 소울이 마이 하트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잘한다 소울이 마이 하트 아 그렇죠 영혼이 이만큼이 있다 이거예요. 예 정유아를 봐주시고요. 자 우리 소울 여러분들 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탁드립니다. 둘 셋 소울이 마이 하트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 인사부탁드립니다. 소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부탁드려요. 둘 셋 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아 네 알지 말아요 소울 인정할. 우리 많은 여성분들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십장을 저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서은수씨까지 다시 모시고 단체사진 촬영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씨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올라와주세요. 네 은수씨가 호삼씨랑 은우씨 사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아 좋네요. 우리 또 약간 진보하지만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탑 매니지먼트 파이팅 좋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이어서 네 자 탑 매니지먼트가 여러분들을 아주 촉촉하게 예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우리 탑 매니지먼트 파이팅 파이팅 많이 기대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유튜브 오리지널 탑 매니지먼트가 돌아왔습니다. 탑 매니지먼트 파이팅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아트 한번 갈까요? 손아트 네 좋습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온 색깔 틀어서요. 네 손아트 네 큰아트도 괜찮아요. 네 자 탑 매니지먼트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Soul in your heart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Soul이 확 갖다 박힐 예정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어서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손아트로 Soul in your heart Soul이 과연 차체 역주행을 어떻게 해나갈지 탑 매니지먼트와 함께 해나가는 많은 이야기들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까지만 봐주시고요. 네 다시 하트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성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 우리 함께 이야기를 펼쳐나갈 윤석호 감독님까지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무네일을 봐주시지요. 네 우리 유한씨 옆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사진 촬영 이어갈게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몸을 살짝 틀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어 최고죠. 탑 매니지먼트의 탑 그렇죠. 네 어우 감독님 배워봐주세요. 너무 멋지세요. 네 자 이어서 정면 달아가주시겠습니까? 네 탑 매니지먼트 이번에 파이팅 이어갈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달아가주시고요. 네 자 탑 매니지먼트 이번에 손아트 갈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손아트 네 탑 매니지먼트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사실 촬영 이어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의 공동위커비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공동위커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